억지로 까내리려고 개파락질을 해 욕도 제대로 못해 진부한 패드립을 해 욕이라도 제대로 하면 이해라도 해줄게 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널 탄생시킨 부모 잘못됐어 난제 넌 난제는 사형으로 사형으로 처리해야 돼 너까지 사형, 같이 사형 가족 전부 다 화형 쓸모없는 게 시비 댓글을 걸어 거기에 패드립을 하면 갑자기 다가 존할까요? 엇가가 현실이돼 엇가 무수한 엇가 춤 너는 대가리에 빵빵 싸버리고 싶어? 어 나 공유 전 2 1 2 2 감사합니다.